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중국어를 공부하게 될 양멍멍입니다. 오늘은 첫 수업인데요. 가장 기초적인 인사말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중국 사람하고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요? 보통 TV이나 드라마 보면, 니하오 이라는 말 많이 들이시죠? 니하오는 바로 중국어로 안녕, 안녕하세요 이라는 뜻이에요. 니는 너 그런 뜻이고, 하오는 좋다 이라는 뜻이에요. 니하오는 안녕, 안녕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나이 많으신 분한테 니하오 이렇게 인사하시면 조금 시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서 닌하오 이렇게 인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닌는 니의 높임말, 당신 이라는 뜻입니다. 닌는 너는 안녕, 하십니까? 네, 나이 많으신 분 혹은 높은 사람한테 닌하오 이라고 인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한명 말고 여러 명하고 같이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할까요? 그런 경우에서 닌하오, 닌하오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닌하오는 니의 복수, 너이들 그런 뜻입니다. 닌하오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닌하오 말고 또 다른 표현, 닌하오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중국 사람 보통 아침에 출근할 때 회사 동료한테 닌하오 이렇게도 많이 인사하더라고요. 그럼 닌하오는 무슨 뜻입니까? 닌하오는 아침, 아침 안녕, 네, 닌하오. 아침에 인사할 때는 아침에 인사할 때는 아침에 인사하오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인사 말을 배웠는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 추후 사랑하고 만나면 인사 잘 하실 수 있겠죠? 테라페스, 멍멍의 1리회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